일본의 역할과 행위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한 학자들이 내놓은 반일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사회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약간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자 황태현 동국대 교수가 일제종족주의라는 책으로 반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황태현 교수의 부애노들의 역사부정에 대한 비판과 반국가 활동에 대한 고발이라는 이 논문은 학술적 차원의 저수지하기보다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반일종족주의를 비난 매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어론을 주장하고 일제시절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학자들을 황태현 교수는 부애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을 일본에 부역하고 반국가적 파탄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심리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거짓과 위선의 논리가 무너져서 더 이상 설당이 없어질 줄 모른다는 강박감의 발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황태현 교수는 한국 근대사와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항일투쟁사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암군이 아닌 현군이고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을 이끈 의로운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황태현 교수는 고종이 스스로 살해될 것을 예견해서 그가 죽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3.1운동의 생령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으켰으며 임시정부의 광복전쟁에서 광복투사들이 카이로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정식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만천하에 천명한 최초의 국제문서인 카이로 선언을 쟁취했다라는 황교수의 주장은 과연 이것이 역세적 사실에 기반을 둔 학자의 저작인지 아니면 소설 창작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황태현 교수가 실행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아주 선명하게 상징하는 인물은 역사란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외친 신채호 그리고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암살 폭파 전문 비밀결사였다는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은 무력, 폭력, 암살을 통해 강도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던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 논자였습니다. 김원봉은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명지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동포대의 걸기가 무력항쟁이 아니라 비폭력운동이었기 때문이죠. 김원봉의 폭력투쟁에 대해서 김사몽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광으로 테러활동을 숭상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의 용사들로서 오직 모험적인 행동만이 능히 일제의 식민통치를 뒤엎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피로써 능히 씻을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호의적으로 평했습니다. 김원봉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그가 조직한 의열단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소련공산당의 자금을 받아서 테러활동을 수행한 사실 그리고 그가 아시아공산주의 계급혁명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신무하는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1923년 1월에 신채호가 의열단의 운동이념과 방약을 천명하기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신채호는 이 글에서 임시정부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창한 외교독립론이라든가 실력양성론, 준비론, 자치론 등을 격렬하게 송퇴했습니다. 그러한 독립운동 방약은 칼 한 번, 총관방 쏘지 않고 편지질이나 하고 조선 독립을 외국의 처분에 맡기고 기다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심지어 신채호는 강도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강도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들의 타도를 선언했습니다. 신채호와 의열단원들이 원했던 노선은 외교, 준비, 자치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과 손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일본의 통치를 타도하자는 민중직접혁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의열단 같은 단체들이 추구했던 암살, 파괴, 폭력, 투쟁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이 무장투쟁이나 유열봉기에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는 미국 유학 시절인 1908년과 1909년 이때 발생한 스티븐스 암살 사건 그리고 이토 히로범이 암살 사건 때문입니다. 장인환과 전명원 두 의사가 스티븐스를 암살한 사건은 미국 내의 심각한 혐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승만은 하버드대 대학원 담당 교수로부터 면담도 거절당하고 논문 심사까지 거절을 당했습니다. 비록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의거라 해도 미국 시민들에게는 암살자는 휴학한 낙당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은 폭력 살인을 동원한 독립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해 줄 뿐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 항목이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행위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승만은 칸트의 영구평화론 제6조의 의거에서 암살이나 테러, 파괴 공작이 독립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전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스티븐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승만은 의병활동의 비판적인 글을 재미동포단체 신문인 공립신보에 기고했습니다. 그의 의병 비판은 1905년 9월 9일 공립신보에 기고한 일본의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된 일이라는 논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논설에서 이승만은 의병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을 배워서 부강문명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정합니다. 암살용 사격술보다 국제법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무장투쟁을 벌일 시간에 국제법을 공부하자라는 것이 이승만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원봉이나 신처우의 의열투쟁정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해도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른 법입니다. 이상이 고귀하고 드높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으니 우리가 일본인을 상대로 암살, 파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였습니다. 1938년 10월 10일에 김원봉이 조직했다는 조선의용대도 따져봐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장제스 중국국민당군대에 소속이 되었고 중국군으로부터 월급과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일본군 포로신문 선전활동을 담당했던 비전추덕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됐던 조선의용대는 1941년 중국공산당 프락치들의 공장에 넘어가서 대원 거의 대부분이 연안으로 탈출해서 모택동 팔로군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대명칭도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원봉도 함께 연안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테러이스트는 사절한다라는 중국공산당의 방침 때문에 충칭에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은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만주에서 조선의용군을 주축으로 조선족을 징집해서 중공인민해방군 제164사단, 166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부대가 국공내전 때 모택동 휘하의 공산군으로 참여해서 중국 대륙공산화에 큰 공을 세웁니다. 문제 164사단, 166사단은 국공내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9년에 북한으로 넘겨져서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인민군 제4사단, 제6사단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민군 4사단과 6사단이 6.25 남침의 선봉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하고 외면합니다.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참건되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1년 후에 최소 3개 사단을 편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1945년 4월 무렵에 광복군의 규모는 총 541명 그리고 종전시점에는 682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정도 규모의 광복군조차 유지운영할 최정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장재석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광복군의 요직도 중국군 장교들이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광복군은 이름만 광복군이었을 뿐 임시정부는 광복군 운영이나 작전에 가냐할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김상문 광복군의 통수권과 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비록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을지언정 일본군을 경멸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의 이론으로 일본에 선전폭호를 하고 항일전에 나서는 것이 민족적 대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흠모하는 세력들은 이승만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한 것을 자주권의 폭인이 뭐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조선의 영대와 광복군 작전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것은 민족적 대의라고 지극정성으로 미와 찬양을 하면서 6.25 남침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싸우기 위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이승만 대통령의 회의가 그토록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묻습니다. 의열단이나 조선의 영대, 광복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세력들은 하나같이 중국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나 소련형 연예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나 의병활동가들 중에 중화사관에 충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충실한 성리학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병장 유인석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1910년에 러시아로 망명한 의병장 유인석은 조선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위정척사론자였습니다. 유인석은 1911년 망명지 연예주에서 신의혁명 소식을 듣고 환호를 했습니다. 한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의 적통을 회복하면 소중화인 조선은 절로 독립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원이 공화정을 실시하고 공제학교를 폐쇄하자 절망낙담한 유인석은 비탄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중국으로 망명한 이승희는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신의혁명 소식을 듣고 조선 독립이 가까워졌다 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중국기민단 정부관리인 리웬지라는 사람이 야극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성인의 도를 구하기는 힘들다. 한국인은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국가를 되찾는에 힘써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중국인들 눈에는 해외로 망명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더없이 순진하거나 몽상적인 동합평화주의자로 보였기에 아마 그런 충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이었던 신규식은 광동정부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서 순원 주석을 예방했습니다. 광동정부 요인들이 좌우로 도열한 공식 접견 자리에서 신규식은 순원에게 조공책봉국 사신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최고예우의 격리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어서 임시정부 내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중국의 소국이란 말이냐 하는 항의가 빗발치자 신규식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굶어죽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세력의 머릿속에는 소중화의 유전인자가 따리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한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그들이 주도하는 중국혁명과 항일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소중화의식에 의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중국혁명을 조선독립의 길로 간주했기에 그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중국혁명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편으로 참전하여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을 기기로 일본은 국제혁명 상임사국에 오르는 등 5대 열강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에 대항하는 추측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6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고 항공모함, 전함, 전투기 등 최신 무기를 자체 생산해서 연합군하고 싸웠습니다. 의열단이나 광복군 독립투사들의 드높은 결기 그리고 독립정신은 훌륭한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기에 우리는 암울한 시기에 나라를 되찬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열강으로 무상한 일본군을 권총이나 수류탄으로 무장한 몇백 명의 항일무장 세력으로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달라도 너무 크게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황태용 교수 같은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세계정세로 볼 때 황 교수의 그런 주장은 역사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황태용 교수 같은 주장이 가능하려면 항일무장 독립군들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들고 모래알로 밥을 짓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진 영험한 존재들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은 미군의 원자폭탄 공격과 소련군의 만주 한반도 공격 덕분입니다. 한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덕분입니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립군들의 무력을 동원한 항일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황태용 교수는 한국의 무장독립군이 무슨 환각의 전투라로 벌여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해방을 쟁취했다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중국 작가 루신의 악휘정전이 생각납니다. 소설 주인공 악휘처럼 어느 날 조선은 일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악휘는 복수를 할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악휘는 재빨리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정반대로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도저히 강도 일본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 우리에게 폭행을 가한 일본을 아들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들놈에게 한대 얻어맞은 셈 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순간 악휘는 얻어맞은 자기보다 때린 아들놈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형식에서는 졌지만 내용에서는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착각과 좌의는 1637년 오랑캐라고 엎신여기던 청나라에게 삼전도에서 비참하게 항복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희대의 주재학 원리주의자인 송시열 일당이 지어낸 황당무계한 북벌론이 그 증거입니다.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항일무장투쟁 만능론은 송시열류의 시대착오적인 북벌론 루신의 소설주인공 악휘의 정신승리법과 유사동일 패턴의 레토릭일 뿐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주장 덕분에 항일무장투쟁은 이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황태현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제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용행위 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부애노들을 체포,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특별법 제정에 실패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일본 구구단체를 따르는 위험인물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신속하고 가차없이 제업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모텍동, 김일성의 파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망언을 학자라는 사람이 백주에 그것도 중인 환실의에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황태현 교수의 주장은 완벽한 파쇼 전체주의 역사덕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현 교수의 주장은 완벽한 파쇼 전체주의 역사덕재 일평단체주의 역사덕잉 전체주의 역사덕재 일평단체주의 역사덕잉 전체주의 역사덕재